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요즘 또 유행인 바스프 테이스 이거 너무 맛있어? 근데 나 이거 안 먹어봤어. 완전 맛있어 보여요. 완전 맛있어. 완전 먹고 싶은데. 완전 먹고 싶은데. 완전 먹고 싶은데. 이거 사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데. 집에 먹으면 안 돼. 지금 먹자. 먹자. 이거를 되게 SNS에서 많이 봤는데 되게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었거든요. 어 귀여워 소큐. 소큐? 아니 포크 여기요. 언니 먼저 와. 언니 먼저 와. 아 잠깐 밀당한다 밀당. 아아. 먹이소. 진짜 맛있죠? 왜요? 아까 놀란다니까요. 아까 놀라지만. 아 포크 바꿨어요? 한 판 있어. 아 대박이지. 대박이죠? 다른 데서 한 번 볼 수 없습니다. 진짜 리얼로. 자. 감사합니다. 아니. 가자 가자. 먹으러 가자. 감사합니다. 이거 나은 언니가 줬다요. 이거 툴렛.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해서 맨날 눈에 지은 게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 번 한번 해봐주세요. 정말 편해요. 정말 편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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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여러분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A2B 축하합니다 다 웃었어 오준이야 오준이야 오준이 오준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A2B 축하합니다 아 당연하니까 우아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아 맛있겠다 고준영 고마워요 고준영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해 고준영 고마워 고마워 아 진짜 이거 진지하게 하던데 웃긴 분위기 같아 누가 웃기 만들었어 항상 고맙고 저희 벌써 5주년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 시선이 너무너무 빠르네요 지금까지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파인애플에 저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언니는 네, Breakfast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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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나잇 안녕 geographical 안녕 e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